먼저 노원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수사 중으로 노원구청 김병석 기획재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대신해서 손영호 국민의당 노원병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황창안 더불어민주당 노원평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수 서울시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치환 노원구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미영 노원구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주연숙 노원구의회 의원님 박상북 공동토깨비시장 상위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백성수 OK저축은행 노원지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시간 이상 오셨다가 다른 스케줄 관계상 가셨고요. 계속해서 노원구청 기획재중국장님 김병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청 기획재중국장 김병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위를 맞이해서 상계중앙시장 한가위 큰 잔시 열림을 구청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구청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 상인중앙시장 번영을 더 기원했으면 더 좋았으리지만 제가 또 상계중앙시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저도 마무리를 지은 그때 당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더욱 제가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왔을 때마다 훌륭하신 임종석 회장님을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정말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계중앙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우리 아까 임종석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인들도 친절로 품질로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해서 앞으로 더욱더 상계중앙시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되는 이런 시장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축사를 가로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